오 나이스 한 명 누웠어요 더 있을 거에요 어 이거 뒤에 있다 나무 뒤에 두 명 있어요? 살려주는 거 SW 나무 뒤에 있어요 네 일단 바로 달리죠 바로 달리죠 일단 한 명 다운 맨 뒤에 다운 위쪽에 위쪽에 대피 왜 악만딜? 벙커 위에 벙커 위쪽에 보이죠 일단 한 명 다운 저기 자기장 범인이 여기 들어가서 아마 얘들 오실걸 근처 있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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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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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해 하나 하나 나이스 death 7.5점 드리겠습니다. 꽤 가까운데? 먹으러 갈까? 뭐 3렙 가방 나오겠지? 보호품에서 뭐. 와 보호품 찍는 거 이제 정확하다. 갓갓 2.2분의 얼른 여기서 도망쳐야 돼. 이렇게 먹었는데. 죽을 순 없어. 탈배울의 앨따베 길리야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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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살아 나가게 해줘. 존 플리즈 존 존 존 플리즈 플리즈 동기간다. 존 오케이 알 러브유 알 러브유 알 러브유죠 엉? 오 잠깐만 버기가 왜 되져있어? 저 스폰 아니야 저기 있네 딴 곳 파밍하고 온 사이에 경쟁자가 한 명 늘었네 제가 파밍하기 끝난 다음에 제거 뺐죠? 뚝 뺐기 따고 바로 앞에 암살이 원쟁이 문 꼼꼼하게 닫고 다니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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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쓰다보니까 탄속이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카소리 저기 있네 언덕 내려오네 뭐였죠? 제가 카 들고 있나봐요 저기도 한 명 있네 도로 건너는 도로 건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우 자기장 저기 녹화소는 있네 바로 바로 저기 한 명 여기 한 명 저격 건물 안에 있는 애가 닿고 얘를 얘가 닿고 제가 얘를 닿고 그러면 클리어 저쪽 아래보고 있고 저쪽 총소리 들렸으니까 아래쪽에 있겠네 아 놀랬잖아 아이씨 한 명 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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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일평집안에 숨어있는데 잊을 것 같고 얘들아 왜 안뒀지냐? 일평집안에 한 명 무조건 있고 그 근처에 한 명 있을 거고 뒤쪽으로 한 명 돌아올려나? 근처에 누워있는데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자기장 10초 저 나무 뒤가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저 나무까지 달리려면 시간 좀 걸린단 말이에요 한 명 위치 체크 한 명 일평집안 aprender 다시 한 명 똑같이 아까 AK 썼던 내 마지막 여기 두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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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자 보살 여기 수류탄있나 지체 수류탄이 없네 아 이걸 마지막 차기장까지 기다려야돼? 아 내가 걔 돌아오면 질거 같은데 연막전 안가볼까? 도박 안걸로 볼게요 연막전하고 걔 돌아올게 아 연막이 그지같이 쳐졌네 깨끗 14킬 14킬 14킬